건너패이 좀 있을걸요? 제가 어제 살짝 파는데 어? 방제에 생이 안써져있네? 돌이다 여기 돌이야 아니 그.. 그.. 거래 조건이 뭐였죠? 그쪽하고?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거래 조건이 뭐였냐면은 돌 3000개랑 나무천개 이거는 원래 돌문만드는 재료래 네 그래서 그걸 해야되는데 유황은 2000개를 달래 하나 만들때마다 어 야 유황 나 200개밖에 없는데? 저희가 3명이 골고루 쳐서 그럴거에요 저 400개 있습니다 금방 금방 할거야 어 금방 할거고 유황 쟤네도 뭐 화약 만들려고 전화 탄약 만들려고 전화나보네 화약도 있고 화약이나 뭐 바주카 바주카 집털여거치대 야.. 진짜.. 어 야 외나라 스럽다 외나라스러워 우리가 천양이조가 외나라를 모르거든요 왜냐면은 외나라가 좀 약간 좀 야 같잖아요 그쵸? 그리고 탄약 좋아하고 그치? 총 좋아하고 여기 옛날 추억이 담긴 집 아닌가요? 여기 뭔데? 아 여기 우리 동네 아냐? 근데 결국 여기까지 왔네 일로 왔네? 여기까지 왔네 아 여기였구나 돌 많다고 한 데가 방금 거기 아니었어? 그러면은? 여기 뭐 기쁘네 야 이 집 저기 뭐야 언젠가 우리가 다시야 수복해야죠 다시 수복하자 어 자존심인데 여기 수복하고 야 여기 수복하고 안지성으로 딱 여기 천리장성 그어버리면 딱인데 그거는 뻥이니까 어 그거는 불가능이니까 너무 또 긴장하지 마시고 지들이 그냥 눈 박아놓고 안 쓰는 거 같네요 한 번 들어가 볼게 알겠습니다 아니다 야 들어갈 것도 없다 야 들어갈 것도 없어. 야 문 닫혀있어. 안 쓰네 쟤네들. 안 쓸 거면 왜 자기들 철문을 바꾸고 갔을까? 더 쓰레기들이다. 우리도 못 쓰는 거. 돌이 별로 없네요. 그러네요. 아 앞에 하나 있다. 구멍이 있네. 구멍아. 우리 좀 원정대 지원 안돼? 원정대 지원? 아 근데 너무 멀더라고요. 제가 어제 가봤는데. 아 그래요? 진짜 멀어요. 장난이 안 치고. 우리. 돌문도 못 만들어. 우리 돌문도 못 만드는데. 천양이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? 우리 돌문 만들어줄 테니까. 재료를 2000개를 더 달래. 거의. 어. 동네 양아치. 우리 지금 천양이네는 양. 그 외나라라 부르거든. 진짜. 천양아치야. 천양아치 지금. 멀리 온 거 치고는 별이 별로 없네요. 거기로 가자. 위험한 데로 가야 위험한 데로. 여기 앞에도 큰 집이 있어가지고. 전혀. 하핳. 하핳. 근데 이왕 2000개에. 돌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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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지 못해. 아 내가. 두 개까지 쇼부 봐볼게. 네. 음. 쇼부를 봐야죠. 장. 장사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죠. 음음음. 저한테 경고하시는 거예요? 네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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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뜻은 아니었구요 아니 그냥 좋은 의미로 예예예 예 알겠습니다 어디야? 그냥 근데 웃긴게 어 저기 저기 돌 맞다 야 저기다 야 저기다 어 야 근데 아무리 멀리 가도 설산을 넘지 않으면 결국 지구본으로 오게 돼있어요 그러네 지구본이 워낙 크다보니까 지금 보여 아 왜왜왜왜왜왜 야 조심해 야 조심해 조심해 어 어 조심하고 야 좀 멀리서 캐 마지막 하나 남았을 때는 비카님이 캐 그냥 어 어 이거 캐다가 우리 저기 발 찍는다 야 우리 앞으로 이렇게 캐자 여기 여기가 돌 맞네 그 저기 그 원형기둥 안와도 이렇게 크게 돌아오면 되네 네네네 어 이 코스 기억해놨다가 이렇게 가자구요 그니까 한 번에 재료를 다 모은 다음에 돌문만드는 것도 꽤 괜찮아 그니까 그니까 돌무는 여러개 만들만한 그런 재료를 얻은 다음에 우리가 돌 9천개를 캐가는거지 삼천개가 아니라 에? 그래서 세개를 맞는거지 어? 잘못들었나? 이상소리 들렸는데 왜왜? 사망님 목소리가 무슨 돌을 9천개 뭐야? 어 왔네 어 뭐야 사망이 왔네? 어 너 뭐했냐 나? 나? 스틱맨 접속이 안되서 계속 접속하고 있었지 왜 카톡에 답장이 없어 나? 보자마자 켜서 너 왜 전화 안받아 전화는 몰라 전화 왔는지도 몰랐어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가고 있어 어 한시간밖에 안됐지? 단지 한시간 5분 됐어 별로 안됐네 한시간 5분 됐어 지금 우리가 노동이 많이 모자르니까 그려? 네 어후 사망아 너는 솔직히 인간적으로 편했지? 어? 아닌데 나 새벽에 노동했는데 아 그래? 어제 협사한다 치고 저기 멀리 가가지고 여자한테 차이고 뭔 여자한테 차여요 아 야야야 전화 왔다 잠깐만 나왔어 네 왜 왔어 가 야 돌을 야 전화 온 사이에 얼마나 캔거야 돌이 다 사라졌다 주변 철거하고 있습니다 야아 씨 지금 6천개 돌 나라네 돌의 민족이네 깔끔하게 밀었네 씨 어디갔어? 저 저 좀 멀 약간 좀 왔는데 저는 여기 앞에 나는 내가 찾아가기 힘드니까 네네 아 이스터진이 앞에 계시는구나 네 이 돌을 캐고 제가 찾으러 갈게요 애들아 다 같이 다 같이 뭐야 피카님도 일로 오세요 일단 나 지금 집에서 곡괭이 찾고 있어 사망이는 일단 집에 있어 그냥 형 근데 우리집에 이산이라는 사람 누구야? 뭐라고? Y.I.S.A.N 이산? 어 조선 조선 저기 그 정조? 이 사람 말고 우리집 안 누가 자고 있는데? 누군지 몰라 나 처음 봤어? 아아 아 아 그 원장수 정광킹님 어 아아 아 아 아 뭐야 아무도 말 안해줘 노동이야 노동 노동 노동민 어 근데 뭐 노동자치고 옷 좀 좋은 것 같은데 저 뺏어야겠다 와우 아 그 사람 고생 많이 했어 뺏지마 어 그 을린같은 분이야 을린같은 분 아 갑자기 안 뺏어야겠다 그 우리나라 아니 우리나라야 된다 우리집에 가정부라 보면 돼 아 저 왔습니다 가정부인데 퇴근을 못되게는 집에서 노예 지금 가정부말이고 부궁처럼 미리 해야돼 말이 좋아서 가정부지 노예 아니야 이거 관 노예 아니 야 나도 이렇게 노동하는데 뭐 다 노예입니다 배고프면 버섯 먹고 배고프면 버섯을 먹는데 세상에나 아 저는 물로 물로 밉채는데 야 이거 돌 많다 집에 먹을게 없어서 잠시만 우리 일단은 총맞으면 싸우지 말아 무조건 진이 지리적으로 이렇게 일단 돌 뒤에 숨어 그 다음에 브리핑하고 바로 뭐 사격하던지 결정한다 오케이? 알겠습니다 응응 응응 가만히 보러 볼까요? 요즘 폭주하고 있어서 아 진짜 어떻게 할까 사람 잘못 건드렸다가 우리 망할 수도 있다고 흐흫 아니 뭐 그런거 어 맞아 그것도 맞고 그것도 맞고 우리가 일단은 화력이 약해 리볼보 밖에 없어 지금 그치? 리볼보 이상 든 사람 없잖아 그치? 통수는 어디갔어? 아 근데 그런 수건은 아 다 너나지 어 그 들고다니다가 죽으면 흔해가 크니까 인원이 일단은 졌기 때문에 어 어 돌 많네 여기 어우 돌 많다 돌 많아 어 어 62개씩 나오네요 막 어우 좋아 캐라 더욱더 캐라 하사 사마가 너 곱게이 들고 좀 주변만 주변만 돌 좀 캐봐 멀리 가지 말고 집에 있으라면 알겠어 어 우리 오래 걸릴 것 같아 어 어 7천개씩 했네요 7천개 네 야 그리고 이 멤버 저기 이따가 레인보우식스 됩니까? 네? 레인보우식스요? 어 네? 깔아야 되는데 지금 레인보우식스 시즈 깔아놓고 저기 뭐야 이스터즈님 되지 않아요? 저는 저녁에 친구 약속 때문에 안 될 것 같아요 아 여자? 아니요 친구 저번에 아 그래 아 그래요? 여자였으면 우선 때리고 버렸데 여자 아니면 인정 안합니다 아니지 여자면 때렸지 어 일단 때리고는 보내주지 어 여기 돌 많어 아 근데 이팬이 이팬이 깍혀서 이팬이 깍혀서 이팬이 깍혀서 저 주세요 레인보우식스 어디서 봐라 바닥에 버리세요 어디서 봤죠? 이 플레이에서 봤나? 그거 유료인가요? 아니 베타 베타 유료 유료 돈 내오야 돼요? 베타라니까 아니 베타라니까 그런 거 몰라요 돈 내요 안 내요 독자라고 아 그러니까 테스트로 아 근데 잠깐만 그거 베타 처음에 이용권 있어야 될 텐데 아 그럼 못합니다 아니 그거 이제 오픈베타 아니야? 오픈베타라서 없어도 돼 아 없어도 된대 없어도 된대 없어도 된대 그러면은 아 잠깐만 비칸이 처음이에요? 네 아 그러면 당신은 신비약입니까? 흐흐흐흐흐흐 아니다 뭐 대꼬해도 될 거 같긴 한데 룬형이랑 나랑 사망이랑 비칸님이랑 한번 하던지 비칸님 껴서 합시다 어 비칸님 껴서 근데 내가 우선 9시까지밖에 돼가지고 아 오늘 왜 또 9시야 왜 또 근데 오늘 9시안에 끝나지 않아? 너스는? 그니까 동생이 발랐는지 아 그래 내가 레인보우식스 할 사람이 없네 한 2시간 에 늦을 것 같은데 입몰리면서 제가 9시 이상으로 하게 되면 동생이 혁명을 일으킵니다 비칸님 나중에 대학 가서 무조건 자취해 그러면 천국이야 흐흐흐흐흐흐 알겠습니다 음 수건 하나 수건 하나 쓰는 것도 힘들어 어 밥 먹는 거나 약간 좀 그런 게 부실해지지 아 편의장 가는 게 자주 있어 저 지금도 그럽니다 엄마가 밥을 안 해주셔가지고 아빠가 그냥 팍 사오는 걸 같이 먹어요 엄마가 요리를 못하세요 마음이 아픕니다 야 우리 집은 집에 나밖에 없어 햄버거 먹잖아 햄버거 사러 갈 우리 집은 엄마 아빠가 항상 반일해 어 고구마 먹겠네 삼시세끼 고구마다 뭐 다라는 걸 다 하니까 나 지금도 혼자야 어 강 건너졌어요 지금? 예 건넜어요 아 가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제가 맥도날드 치즈버거를 정말 좋아하는데 제가 치즈버거를 정말 엄청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맥도날드 치즈버거를 진짜 몇 년 만에 먹었지 한 1년 1년만에 먹었어 1년 반인가 먹었어요 어 근데 제가 매일 먹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매주마다 먹었어요 치즈버거를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돼지가 돼지 아니야 한 개 먹었다고 한 개 맥도날드에서 치즈버거 먹는데 왜 돼지가 돼 얼마나 매일 먹었다며 그 아 매일말고 매주 먹었는데 어저께 감동이 맛이 나더라 진짜 아 가시죠 치즈버거는 진짜 맥도날드가 진리야 어디갔어 아 참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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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에 문이 왜이렇게 많아 저기 부시 어 네?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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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마가 비밀 잠금 잘해두고 뭐지? 같은대로 왔는데? 문 닫고 왔더니 네? 아 그거 그 아무튼 그 문 저거 잘하고 그 비밀번호 꼭 설정해두고 빨강색으로 다 해놔 불 아 여기 당연하지 어 여기가 문이 많아서 깜빡할 수 있어 참 참고로 필리핀 햄버거는 치킨버거를 시키면 빵 패티하고 빵 하나하고 치킨 한 덩이하고 빵 나옵니다 나라마다 맥도날드 전략이 다르다더라 그렇지 뭐 캐나다는 5천원인가 주면은 납스타 햄버거 준다던데? 와 아 우리는 랍스타네 크레미 올리는거 아니야? 걔네들은 그거 아니야 캠 우리나라는 개맞살 어 우리 우리 연못가면 개구리 뜻이 있대 아 랍스타가? 어 랍스타가 원래 캐나다산이 제일 저거잖아 많이 수입되잖아 개쩐다 개쩐다 쩐다 우리 우리나라 뭐 새우먹어 시키면 그냥 개맞살 랍스타 한번도 안 먹어봤는데 근데 개맛이랑 똑같은거 같다 나도 랍스타 한 번인가 두 번 먹어봤는데 무슨 맛이야? 그 새우인데 꽃게 맛이 나 그니까 꽃게랑 새우 반반씩 합친거 같아 아 그 꽃게는 쫄깃쫄깃하다 보기에는 푹푹푹 갈라지잖아 응 그러면서 되게 그 안에 그 개살 맛이 좋잖아 응 그 짭차로만 어 푹신한 살이 찢어지는 그런 느낌이잖아 개는 개는 딱 살이 찢어지잖아 결대로 응 근데 새우는 탱탱하잖아 그냥 찢어지는 느낌보다는 쫄깃쫄깃하잖아 응 그치? 뭐 씹어보면은 응 근데 랍스타는 탱탱한 새우의 맛이 있는데 응 그와 동시에 개처럼 찢어져 살이 결이 있게 찢어져 어 맛있겠다 어 그래서 새우랑 개랑 반반씩 합친 맛이 랍스타 맛이야 너무 맛있게 리드하시는거 아니에요? 사실 먹어보면 정말 그래요 응 아 맛있.. 피해 공 flight 스톱 이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